우리 민아가! 왜? 왜? 이장! Love me love me now love me love me good Don't need nobody else wanna put us good Ain't nobody around do it like you should Do it do it do it do it Lov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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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핫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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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씨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요? Once? Once? 충분히 공간이 자 민아씨의 태어나 봅시다 혼자서도 쓸 수 있는 생각보다 되게 넓... 되게 괜찮네요 영력해 아 세 lovely 하나 둘 둘 둘 둘 둘 셋 뭐야 아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j가 다현님을 위해 케이크를 많이 사왔어 내가 카페에 가서 진짜 가서 사온 거 이건 너무 귀여워 그래서 냉장고에 있어 아니야 여기가 왔어 그래서 냉장고에 왔어 us 작년 때 2000년대 2010년대로 살아있네 오래가는 제가 강한 자랑발이야 강한 자가 오래가는 게 아니야 오래가는 자가 강한 자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난 배가 고프지 점수 끝 우리 트와이스의 최고 디바 사장님은 우리 미나가 노래 연구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빠뜨리 하나 둘 셋 넷 나를 사랑하러 채워줘요 사랑의 빠뜨리를 다 내놔 그러니까 트와이스가 트와트는 당신은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밧데리 미안해 지금 마지막이야 미안해 미나야 오 됐다 미안해 미나야 미안해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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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렇게 하면은 같은 것처럼 되지 않나 흐으wick ver 으응 flu 토기 잘 야속 누구 видели 안마 Bachelor 얼굴에 아카 Selena